일단은 뭐 오늘 낮부터 워익 연구를 쭉 하고 워익은 이제 정글을 위해 태어난 챔피언이다 라는 것까지는 이제 리얼이 플래티넘이다 아 무서워 난 저 플랫 테두리가 무서워 난 저 플랫 테두리가 무서워요 50 리산드라 샤코 샤피페를 안겨줘야죠 하지만 초반이 문제인데 무작정 정글만 도는게 아니라 샤코가 갱갈만한 곳을 역갱을 한번 좀 봐주도록 초반 카정은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죠 내가 먼저 카정을 치면 되니까 샤코는 블루스타트를 하고 싶어해요 혼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랭가랑 같이 가서 깜짝 상자를 지우고 오면 누군야 이거 이지류열 0% 뭐야 아이씨 이제 한가운데 있는거 보니까 튕겼나 본데 나도 궁주리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의 생성. 이것은 크다. 미니언들이 생성될 소장. 아.. 됐다 휴 그의 공격될 것 같아. 히힛 그래… 하… 사내… 샤코 당황? 내꺼 먹고 왔네 내꺼 먹고 왔네 그치 카정 당하지 않는 방법이죠? 초반 샤코의 어려움이거든요 이게 샤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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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타냈습니다 샤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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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구를 해본 결과 2단계 정글템을 빨리 사서 돌면 돈의 이익은 있는데 레벨링해서 늦어서 이렇게 한바퀴를 다 돌고 먹을 걸 다 먹고 가서 사는 게 좀 더 좋다 워익연구소 연구 결과입니다 사이언스지에 발표하는 둘 다 비스무리합니다 비스무리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하는 게 다음에 정글링을 도는 루트가 이렇게 딱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카시오페아가 되게 잘해요 4레벨 5레벨 4레벨 5레벨 1레벨 5레벨 4레벨 mate 할 powin은 딱uts à 4리만 1분 황금 1레벨 아름다운 avais 저들의 악취가 느껴지는군 내가 와드를 잘 박아줄게 저들이 도망가야 재밌을텐데 저들의 악취가 느껴지는군 저에게는 액체의 악취가skill 지금의 악취가 될 것 같고 전이라 선택할 테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유명하게 아까도 지을땅합니다 우리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. 그들은 우릴을 지지하는 것입니다. 우리의 기술을 유지할 것입니다. 우리의 기술은 이 기술을 얻기 위해 우릴을 지지하는 것입니다. 우리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. 도움보기 드릴 보증 아이씨 다시 내들었네 아 피마를 들고 가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없 아 아 아 아 오 으 으 으 으 으 으 적들은 더 빠르시지 않습니다. 적들은 무너지 않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어렵지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사실 카시오페가 잘하니까 카시오페가 잘하셨습니다. 카시오페가 잘하셨습니다. 일단 닌드아타비의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확산 중입니다. 악인이 당했습니다. 믿었던 카시오페가 여기서 끝을 보자 믿었던 카시오페가 아군은 이는 카시오페 이는 더 빨리 궁 썼다 아 아 미드 밀렸다 이쪽으로 가다가 또 오버한테 죽는다 크레스엔저 쓰면 살겠지 어 리산드로 쓸 수 있다 아 어 어 오공황리 되게 어려운데 내가 아 어 어 어 아 아 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자 이거 이길 수 있을까요? 7킬 대 14개 매우 불리한 상황인데 아직 계속 먹고 있어 일단 그래서 와딩을 용 아직 1분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가 아 아 저희도 와드가 다 되있나봐 아 저들의 악취가 도시락 피가 피가 cereision 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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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용 줘도 돼요? 상관없어 이기면 됩니다 상관없어 오공을 잡기 위한 핑화 하나 수감이 맞춰지니까 카치이 죽었다 카치이 죽었다 카치이 죽었다 총체적 낭복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리산더를 담는 것 밖에 없는데요 시야가 다 장악당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네 아 백도워더 그냥 하나 줘야 돼요 카치이 위험하다 카치이 위험하다 카치이 위험하다 카치이가 샤코를 쫓아서 이번판 못 이긴다 카치이가 잘하는데 안살이니까 카치이가 잘해줘야 되는데 찰떡acks 카치이가van 카치이 위험한 카치이 위험해 카치이 위험해 이 정도 공도 답이 없고 샤쿠한테 랭가가 샤쿠의 내가 써렛 로데기면 내가 전판보다 훨씬 안좋은게 냉각 샤코가 라인을 다 터뜨렸어요? 샤코가 라인을 다 터뜨렸어요? 샤코가 라인을 다 터뜨렸어요 계속 귀돌리고 샤코가 킬을 많이 주워 먹어가지고 4킬 1대스 8어시 샤코가 라인을 다 터뜨렸어요 샤코가 잘하네 샤코가 얄밉게 잘하네 렛.ly 저렇다니까 나는 굶 모르로 들어가면 죽는게 나이스 나이스 나 이거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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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종굴도 못 먹고 재미있을 텐데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 여기 있어, 끝을 못해 기타 잡으러 갔네, 잡아, 씨 카시가 기본적으로 좀 하는데 바론? 미드기 차비를 잃고 싶은데 끝을 보자 티아메지 있었더라면 나이스다 이거 나 없이 이겨서 이거는 나 없이 내가 미드 2차까지 밀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 편 전멸했으면 내가 역적 내가 미드가 안 돼 나이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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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고 그냥 싹 밀 줄 알았는데 못 밀었어 나이스다 ulates 한세 anytime 한세 이미 먹었는데 뭐 혼자 남았다 그럼 거기서 아이씨 혼자 있는데 바론타임이라고 가서 그러면 싸우냐 오오오 냉간 빠지고 내가 합류했어야 되는데 아이씨 코 아이씨 잡다가 이길수도 있었는데 아까 그 한방이 잡고가 너무 세다 와 분신 딜이 아이씨 아 이건 내가 못했다 아 갔어야 되는데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내가 갔어야 되는데 그냥 음 음 음 나 굶주렸다 아 아 아 아 아 내가 지금 템다니 공템 하나밖에 안가가지고 아 아 아 아 난 이제 진짜 탱커만 해야되는데 음 음 음 저들의 악취가 느껴지는군 카쇼표 위험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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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물었는데 왜 바로 풀렸지 막 오공에 띄워서 그런가 아 아 어쩡네 카시가 거기 있어 난 거기 있었어 카시 지키는 거 밖에 없어서 아 이번판은 아까 전판보다 훨씬 어렵다 나는 방템만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사먹적이 늘렸네 전병 전질 사고가 씨 물어봐 집까지 이거 1차 2차 대장 1차 2차 2차 3차 4차 2차 2차 팅! 이러네 티아매즈 가야돼 혜흐흫 잃 으아! 흐흐흐헤헤 막아라아!! 막아라아!! 우린 할 수 있어! 우린 할 수 있어! 너무 막았어 하하하하 우린 해냈어! 우린 해냈다고 이걸 막 퀴해서 야 이제 막을 수 있어 나 티암에 쐈어 이제 막을 수 있어 수비엔을 최적화 냈다 아 다 왔다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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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